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토리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 강의는 수소자 성직자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용서하기라는 주제로 짧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 사기, 모욕, 무시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으면 마음속에서 분노, 적대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이 솟구쳐 흘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는다면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 1차적으로 나를 더욱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과 내가 포함된 공동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정서는 생각의 폭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행동방향에 제한을 줍니다 더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속으로 참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완성적으로 화를 참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이 억제가 됩니다 또 화를 낼 때와 마찬가지로 동맥의 벽도 손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을 많이 분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혈액 안에 혈소판을 더 많이 응고시켜서 동맥 혈관이 막힐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결국 부정적 감정을 내부에 꼭꼭 가둬두면 그 감정이 자기 자신을 서서히 병대로 죽게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의과대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적대감을 측정하는 성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꼽힌 사람은 가장 적게 화를 내는 사람보다 의사 생활을 한 지 25년 뒤에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거의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분노는 건강을 해치고 행복한 삶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최고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분노가 유발될 수 있는 사건에서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정서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연습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부정정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른다고 분노가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뿐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긍정정서를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꼭 필요합니다 용서는 개인의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계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억울함과 화와 같은 부정정서의 소용도를 희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용서는 부정정서를 긍정정서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긍정정서를 확장하고 구축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란 과거는 과거대로 인정하는 한편 현재를 보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용서는 스스로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증오, 분노, 안갚음, 책망 따위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해묵은 상처는 자기 자신을 과거에 얽으면 쇠사슬이 되어서 내 발길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지만 용서를 베풀려면 마음이 꼭 너그러워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이를테면 마음의 경제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만 지분함으로써 몇 회에 걸쳐 쌓인 마음의 고통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비용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이제껏 자신이 받은 수없이 많은 상처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아가 이자로 불운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끝까지 지니고 살겠다는 태도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용서를 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통만화 치료의 선구자인 아이라 바이오크는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첨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란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다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증오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마땅한 것이나 증오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는 가해자에게 자신을 끝없이 얽매어놓는 결과를 낳는다 거듭 말하지만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 자신을 해꼬자 하는 사람을 이롭게 하든 아니든 그것은 상관없다 내 삶의 질만 생각하면 그만이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데서 비롯된다 묵은 상처에서 벗어날 때에 비로소 자기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어쩌면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는 건 그저 그저 일방적 행위가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또 당사자 간 인 이상 그 고통을 짐작할 수 없으니 용서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용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마음이 때문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용서란 스스로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수도자 성직자분들께 힘내시라고 강복드립니다 전화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수도자 성직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리망을 기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